네, 반갑습니다. 포항 카보나드 다이아몬드를 새로운 커팅을 했습니다. 드디어 멋있게 여지껏 커팅한 것 중에서 제일 세부적으로 거의 2배 이상의 커팅수를 높여서 로즈 커팅과 함께 다이아몬드 커팅을 했는데요. 정말 이쁩니다. 스파클이 이렇게 진짜 다이아몬드 같은 느낌이 나고요. 이제 완성도를 엄청나게 높였습니다. 이 다이아몬드의 값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가격을 이제 매기는 것은 기본 억단이고요. 기본적인 것은 이 정도면 캐러스 굉장히 나가기 때문에 현재 현금값만 해도 한 10억 이상은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증서는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아마 끊어져 나갈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이제 직접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네, 반지를 자, 이거 자, 잡고 네, 그람 수를, 아, 캐럿을 먼저 달아볼게요. 자, 달았습니다. 34.95, 90 캐럿다. 35 캐럿 정도 됐는데 잠시만요. 천천히 다시, 천천히 네, 35 캐럿 정도 됩니다. 35 캐럿 35 캐럿이고 그람 수는 네, 7.1이니까 7그람 정도 나오네요. 자, 그러면 35 캐럿 7그람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루비가 25 캐럿이 약 한 20억 정도 하니까 얘는 킴블라이트에서 나온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태생이 수백만 다이아몬드의 카보나드 다이아몬드죠. 그래서 포항 카보나드 다이아몬드입니다. 35 캐럿에 7그람 네, 그리고 커팅된 거는 비교 부러워할 정도로 엄청난 이쁜 천년 다이아몬드 덩어리입니다. 네, 굉장히 이쁘죠.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성분 분석표는 제가 이미 오픈했으니까 여기서 언급을 안 해도 되겠죠? 네, 사람의 손으로 했기 때문에 커팅에 대한 것은 완벽할 수는 없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또 아름다운 멋이 있습니다. 스텔스 기능처럼 아주 투명한 어떤 옆으로 반사되는 각도가 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스파클이 일어납니다. 그냥 뭐라고 튄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이렇게 한 바퀴 조금만 살짝 움직여도 딱 주르륵 빛이 어떻게 주르륵 이렇게 되는 느낌을 받는데요. 네, 지금 현재 선착순으로 일곱 개는 일반인들한테 원석 100g을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반지를 선착순으로 선물을 드리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기회가 있죠. 그래서 지금 아주 가치가 높은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감정에 따라 색상이 바뀐다고 그랬죠. 가을이 되니까 블루 색깔이 약간 납니다. 낮에 특이한 것을 발견했는데 지금은 조금 감해 보이죠. 이게 온도가 또 올라가면 회색 톤이 나온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딱 하면 회색도 나오죠. 빛을 가하거나 온도를 가하거나 이러면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광팔 살죠. 지금 LED 탁상용 빛이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 영업 매장용이나 코발트 색깔의 보석 광팔 나오면 완전 다르죠. 지금 카메라가 잡지를 못할 정도로 빛이 살짝 돌려도 이렇게 짜라라라 흐릅니다. 이게 튄다는 표현이 맞아요. 색깔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온도가 올라오고 회색 톤으로 올라오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검은색이 오죠. 오닉스하고 블랙스피넬하고 다른 어떤 보석하고 비교를 이미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점은 블루그를 통해서 참조하시고요. 포항 카보나드 다이아몬드의 멋스러움을 지금 마음껏 보시는 것입니다. 커팅 수를 많이 침면 칠수록 스파클이 더 나기 때문에 굉장히 이쁘죠. 이상 포항 스피린트 카페 앵두검 성분석수의 박현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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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